콩, 이거죠? 네, 콩 이거는 그럼? 잡초 와, 어머니! 뿔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? 우리를 기다렸어요? 뿔이 이렇게 났는데? 우리 제 손을 치지 않고 전부 손으로 매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하고 꼭 뽑았다? 응, 그래 잘 뽑혔어요 감독님 이거, 이거, 이거 저희끼리 이거 누가, 민아 감독님 누가 이랬습니까? 이거, 이거 이거, 이거 딱 불러져가야 돼, 내 주셨다 이거 딱 보면 누구예요? 딱 보면 알잖아요 뭐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어쩌나요? 되게 슬픈 얘기인데 두 분 중 누구셨어요? 아무리 혼내도 애는 전혀 없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잘 관리해주면 돼요 그럼 민아 이거 안 돼? 그럼 민아 안 돼? 이렇게 하면 하나 따라다녀야 되네 그러니까요 어디 있어요?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이런 것 아니,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콩이 뽑혀요 그렇죠 로빈아 계속 실수하니까 제가 일을 두 배로 열심히 했어요 이건 한눈에 봐도 잡초네요 진짜 나무클력 고생한 만큼 콩들이 잘 자라겠죠? 그럼요 아, 좋다고? 아 내내는 아는 내야 배죽삼이 흠뻑 젖는다 무색삼아 무색삼아 고향이 많은데 고향이 많은데 고향이 많은데 고향이 많은 눈물이 흠뻑니다 아버님이 수고했다고 마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이거 이거? 우리 여기 총개장님 모아가 네 오 오 먹어도 돼요? 네 지나가면 한 개 다 먹어요 심심하시면 또 뭐 있어요? 또 뭐 있어요? 지금 이건바지에 심어 넘겨 이거예요? 네, 네 아 아직 저렴 색이네요 이건 아직 못 드시겠는데요? 속아줘요 속아줘요 내년에 또 많이 열거든요 근데 이거 아깝잖아요 이렇게 떼버리면 더워도 아깝잖아요 이게 이제 떼줌을 해서 밑에 깨 손이 뭐 비타민 엄청 많겠다 이거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이걸 먹는다고요? 향 좋아 그러니까요 부족해서요 아우, 안 쉬어요? 어? 쉽던데?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맛있어요? 싱글 좋아하면 지금 하고 좋아하시면 나 먹어도 돼요 치지 않아? 아우 아우 나 원래 나 레몬도 먹어 아 레몬도 아 전 진짜 좋아해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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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